비대위원 이야기하기 전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장관 후보자나 수많은 인사후보자들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출장 갔다면서 온갖 폼을 다 잡고. 선진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 FBI 출장도 가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좋은 말은 다 찾아서 거듭먹거렸는데 막상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인사검증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질책들이 쏟아지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자료만 수집할 뿐 검증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국민들을 우렁하고 국민들을 함부로 보는 그런 발언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을 비밀리 엄선했다는데 비대위원을 뽑아놓고 보니 민경우 씨는 노인폼화발언을 넘어서 거의 노인을 완전히 고래장을 넘어서 그냥 노인을 다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막말을 마구잡이로 내뱉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너무 오래 살았은 문제라는 거예요. 안 돌아가실 수 있는 문제라는 이런 막말을 마구잡이로 내뱉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했다. 자기가 그것도 골랐다. 뭘 검증하고 고른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동안 우리 민주당을 얼마나 그런 걸로 비난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쪽 인사들이 말했던 거는 여기에 갖다 붙일 수도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막말 아닙니까. 언론들도 그래요. 우리 민주당 사람 중에 누가 이 말을 했으면 지금 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노인회도 마찬가지 대한노인회도. 이 정도 사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겠겠죠. 당에 가서 농성하고 기자행연하고 온갖 난리를 다 피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막말을 해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시우직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엉터리 인사검증을 통해서 비대위원을 뽑았다. 그 비대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폄하비하한 또 비대위원이 있었죠. 박모라는 의사인데요. 호남 출신이라고 그래요. 젊은 의사던데요. 이거 뭐 애기 낳는 권리. 남자한테 있대. 그런 차원에서 남자 중심으로 새로 정책을 해야 된다. 여성들을 완전 비하하는 그런 바람들을 서스름 없이 마구잡이로 했죠. 또 전쟁이 터지면 뭐 어떨 것이다. 이런 이야기. 제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함부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여성을 완전히 무슨 남성의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하는 그런 막가파식, 막가는 남성 우울적 사고와 발언을 일삼는 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 시대에 뒤떨어지고 역행하는 거죠. 이런 비대위원을 골라낸 한동훈 아닙니까. 이 비대위원의 문 닫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는 온갖 특검법에 대해서 난리를 지금 치우고 있는데요. 당신 할 일이나 잘하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리얼리나 잘하세요. 이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뭐 이재명 대표 편안하기 바빠요. 정말 어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다시 말해서 대표가 국회에 오면서 내일 이재명 대표를 방문할 건데 오늘 검사사칭 최고존엄 이런 말을 써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협치하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당에 가서 만났습니다. 상견례인데요. 그냥 의뢰직이 만났죠. 그런데 갈 때 보니까 앉아있는데 화면에 잡히는 거 보니까 땀이 삐질삐질하고 엄청 긴장한 그런 화면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참 큰소리 맨날 뻥뻥치고 잘난 척하지만 속이 많이 후달리고 있구나. 화면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정치의 본질을 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자 하는 그런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이죠. 국민의힘은 잠시는 주목을 끌어설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로부터 장기적인 신뢰를 받기는 어렵다. 벌써 상당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월 중순쯤만 되면 지주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주어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김건희 보호해라.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공천에서 영남 중진들 다 잘라내고 검사들로 채우겠다.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목적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 그 속에서 무수한 갈등들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입니다. 안녕! Virginia 그 다음에 다시 해결해라. ங Registri Hills 노어 Pow Gott 또 sprink它的 metropolitan tabii ran 땡 여러분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